나 많이 어이없다, 어? 너 아까 체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하얗게 지렸던 사람 맞니? 아, 몰라. 아까는 막 속이 뒤집히고 어지럽더니 가라앉으니까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? 어? 참지도 못하게. 아유, 이거? 너 저녁 안 먹어서 그렇지 뭐. 식당에서도 거의 못 먹었잖아. 아니. 아니다, 근데 너... 너 설마... 설마 뭐? 나랑 둘이 있고 싶어서 쇼했구나, 그치 맞지? 그래, 그렇다치고. 고왕. 아, 근데 그나저나 우리 병원에는 언제 오픈할 거야? 그러게. 해야지, 얼른. 아유, 나도 열어가지고 불편하다. 아, 난 못해.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그렇지. 1년 안에 이혼해. 딴 남자랑 썸 타고 재결합해. 아니, 무슨 트리플 달성도 아니고. 내 입으로 그걸 어떻게 말하냐? 알았어.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, 그럼. 어떻게 할 건데? 알았어, 한다니까. 빵이나 마저 드세요. 이거, 이거, 여기서 이거 먹고. 어?